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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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가까운데? 왔어. 이거 뭐야? 자연스러운데? 응? 야, 배꼽네. 나 고양이 한 세 마리 키우는 집 같아. 잘 먹었네. 호방아, 너 새우 안 먹었어. 호방 이리 와봐. 일로 와요. 옳지. 새우가 나왔잖아. 이거 새우. 야, 야, 야. 부딪치잖아. 그 놈 사이브 스텝. 응? 엄마의 놈이, 엄마가 진짜 나아. 엄마의 놈이. 그럼 누가 고기를 께다? 엄마. garina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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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양념장 그리고 닭다리에 어묵을 많이 해서 계란을 넣어줍니다 양념장 계란을 먹으러 왔어요 계란을 먹으러 왔어요 계란을 먹으러 왔어요 세워보기 졸고 있었어?? 뭐하는 소리야 ㅋㅋ 뭐하는 소리야 ㅋㅋ 왜 이렇게 둥만 보여줘 너는? 진짜 아이고 아이고 석방이 유튜브 업로드하느라 엄마가 점심도 못 먹고 지금 6시인데 진짜 너무 힘들다 석방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엄마는 못 봐서 호기증 나 지금 여러분 제가 이러고 삽니다 유튜브에 악플 다르고 기분이 언젠데 너무 착해 너무 좋아요 왜 울었어? 사랑 석방이 어디 갔지? 네네 캬 잠시만 잘했어 한 방이 어디 갔지? 누가 골골성 부르네 엄마 여기 있지? 찾았쥬 도망가 도망가 엄마가 숨을까? 숨는 데가 다쳤어?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숨어 소빵이 어디 갔지? 소빵이 어딨지? 소빵아 소빵 여깄대 외면하는 것 봐 어디 갔지? 소빵이 어디 갔어? 소빵아 소빵이 여기 있나? 여기 있나? 한지 도망갔어 한지 도망갔어 소빵이 어디 갔지? 소빵이 어디 갔지? 와 소빵이 진짜 어디인지 모르겠다 어 뭐야 갑자기 어 뭐야 갑자기 으응 꽃이 은근히 귀찮아. 은근히 귀찮아. 은근히 귀찮아. 어떻게 알았어? 냄새로 안 거야? 응? 어? 냄새로 안 거니, 진짜? 딴 데도 안 가면 어떻게 저러 발로 왔지? 은근히 귀찮아. 또 또 또. 또 사이드 스텝. 더 신나서. 어휴. 안녕,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너 자꾸 그거 할래? 오늘의 간식. 어구, 좋아. 어구, 좋아. 그 다음에 또 또 가겠습니다. 아구, 좋아. 아구, 좋아. 다들 왜 안 물을 해봐. 아구, 좋아. 아구, 좋아. 아구, 좋아. 아구, 좋아. 아구, 좋아. 너도 이제 냥펀치를 날리는구나 미안 미안 안해 안할게 안할게 약속 여기 뒷발로 약속 으악 알겠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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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거든 의도 먹고 싶은 우리 일이라 당분간 난 좀 부탁해 갑자기 엄마 돌아갈 때께서 봐줬더니 아니지 아빠가 놀아줘야지 오빠가 그치 내일 아침에 아빠가 뭘 준비해라 난리란다 흐하하하 엄청 맛있다 응 잘 먹었어 하늘 휘대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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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여기다 꺽봐 왜 그러지? 저거 맘에 안 들어? 또 안 먹으면 진짜 참치인 개설 빵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요 우리 숙박이 편식하는 거 처음 보네 나 이거 안 먹어서 짠 거 짠 거 뭘 안 먹어? 얘가? 안 먹으면 너무 훌륭한 화를 살렸어 아 진짜? 아들 잘했다 아들 우리 아들 편식도 생겨야지 진짜 놀러 온다고 해서 이거 진짜 아니다 싶은 거 따서 딴 거 줬더니 나 블러 처리 되게 잘해 이따 봐 안녕 엄마가 먹고 올게 아들 한숨 자 배 못 줬어 아 이게 벌써 오래되어 보이잖아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니 이게 빈틱이 안 돼가지고 아니 나는 딱 보니까 빈틱으로 올려 빈틱? 빈틱? 빈티잖아 완전 괜찮아 안 뛰는 거야 빈틱 빈틱을 팔잖아 우리나라 치조 고양이 아니야 그럼 역사 이거 미련한 거 아빠 유전자 같아 아니 아니 그저 아 거기 있었어?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? 어 어 어 어 아 잘 잤어? 아빠랑 잘 놀고 있었어? 아니구나 아빠 나랑 있었구나 Lunch 아이고 좋아 시기 알레르기 주는 하나도 뭐... 시기 알레르기 중에 하나국 ben baby their dad이 그... 뭉쳐 있는데 있잖아 뭐야 갑자기 이야기 야 진짜 뒤집히는 거 너무 웃겨 아이고 졸래 아이고 졸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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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아들 찡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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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생일인데 네 생일이거든요 꽁새 그렇네 이것 때문에 찡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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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 찡랑 찡 찡 찡 찡 찡 셋 뒷발은 나중에 자를까? 보자 보자 뒷발은 나중에 자를까? 괜찮네 옳지 오후라인 저는 Essazie 통상 대인이 끝나는 월드 배가 왜 이렇게 꼬였어 천하네 두개 다? 네 배가 왜이렇게 크다 가봐줘 hints Veggie simulations 발이 300인거예요 얼굴은 정말 작은거예요? 발이 300인거 4억이 5% 하면은 엄청 많아 연룡씨